트론이 지금 시총 10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밈코인의 열기가 그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 열기가 지속되는 건 사실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힘을 지금 못 쓰는 상황이라 그 기반의 밈코인들도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최근 시바인우가 세계에서 가장 핫한 섹터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반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 연관되었을 당시에 2시간 만에 40%가 오르면서 급등했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큰 주제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주제 어떤 건가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이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 바로 AI 테마입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초대형 대기업들이 개발 전쟁 중인 상황이죠. 국내 주식만 해도 SK하이닉스, 그렇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 AI 테마를 등에 업고 신고가를 매일 갱신했었죠. 사실상 시대의 흐름이 AI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AI라는 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고 그거 아직 미래 기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직접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승소 후 리플 승소 후 환호하는 사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뉴스에 이런 사진이 쓰인다면 이 사진은 AI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 더 해보죠. 트럼프, 트럼프가 요즘 핫하니까 트럼프와 카멜라이리스가 악수하는 사진 아니면 포옹하는 사진으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AI라서 여기 조금 트럼프와 트럼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사진이죠, 사실은. 자, 보이시죠? 정말 놀라울만큼 사실적인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찾아온 겁니다. AI가 가짜로 이 사진, 영상 만든 게 진짜 사람 찍은 거하고 구분이 안 가고 거기에 뭐 정보 찾아달라, 문서 작성해달라 이런 거 10초면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사람보다 수백배, 수천배 빠르게 처리해주는 이런 인공지능 비서가 일하는 미래시대가 지금 이미 열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 세계 1위 부자였던 빌게이츠도 AI는 인터넷 발명만큼 위대한 발명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빌게이츠가 언제 세계 1위가 됐나요? 바로 도스, 윈도우 40년 전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열렸을 때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윈도우 운영체제로 PC 시장을 독점했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상승 나와주면서 세계 1위 기업이 되고 CEO 빌게이츠가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거죠. 그 다음은 누구죠? 20년 전에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와이파이라는 게 또 나왔죠. 여기서 경쟁작이었던 블랙베리, 삼성 온리아, 모토롤라, 지금 아예 사라졌죠. 아예 새로운 타입의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그 이후 애플이 10년 넘게 세계 1위 회사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40년 전에는 PC고요. 20년 전에는 스마트폰. 지금은 AI예요. 자,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마지막 이슈. 오픈 AI. 이 채취PT,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면서 지금 애플하고 1위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애플도 자사 모든 제품에 AI를 적용하겠다 하고 천명을 한 거죠. 이 AI를 선도하는 회사가 앞으로 20년 동안 하늘에 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금, 투자금, 개발인력, AI에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자, 코인 시장도 이 AI 열풍이 불고 있죠. 자, 전력 소비량이 지금 채굴을 앞질렀고요. 그리고 AI 쪽으로 전환하는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AI 측에는 자본금도 많고 이미 에너지 수요량도 높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진작에 넘어가서 이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현재 AI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수익성이 비트코인보다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코인. 자,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핵심 AI 개발자죠. 자, 그리고 골렘. 골렘도 700% 자, 클라우드 컴퓨링 플랫폼이죠. 네, 그리고 ICP, ICP가 무려 1000% 이렇게 7배, 10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신규 코인인 거죠. 네, 올해 3분기 시작과 동시에 바이낸스에 상장한 코인이고요. 아직 매수세 유입도 안 됐어요. 자, 뭐와 연관돼 있길래 제가 추천을 할까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네, 다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딥러닝. AI를 훈련시켜주는 AI. 그러니까 AI한테 학습을 시켜주는 기술의 플랫폼 블랙체인이에요. 자, AI의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발 속도를 가속화해주는 거라서 다들 지금 주목을 하는 건데 지금 AI 경쟁에서 앞서 나간 게 방금 보신 채취피티, 마이크로소프트죠. 자, 그리고 지금 2위와 3위가 구글, 그리고 아마존인데 당연히 AI 개발에 진심입니다. 목숨 걸고 지금 조 단위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원래 AI 만들던 기업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AI 개발을 대신해주고 있는 그 파트너, 협력사가 바로 엔트로픽이에요. 이 엔트로픽, 자, 20억 달러, 무려 8조 원 이렇게 투자 받으니까 바로 기업 가치가 5배나 폭등해졌죠. 그리고 이 엔트로픽의 경영자, 다리오라는 양반이 제가 추천한 AI 코인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그 AI를 가르치는 AI의 코인 자, 엔트로픽이 직접 만들었거나 혹은 이 엔트로픽이 연관된 곳에서 이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 파트너사로 선정해서 지금 개발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추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미 유명할 때 아이고 사둘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저점 매수에서 7배, 10배 안전하게 팔고 나올 수 있다. 이거라는 거죠. 자, NC소프트 아시죠? NC소프트 이 NC소프트가 수익코인으로 250배가 넘는 25,200%의 수익을 냈습니다. NC측에서 수익코인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만드는데 협력해온 파트너사였기 때문이죠. 기업과 파트너사의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률은 위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담아두세요. 금전유구나 멤버십 가입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받아가세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받느냐. 010-8243-9233 여기로 문자 3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주소 누르고 간단한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귀찮죠? 이거 왜 하나 싶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뿌리면 이런 사기꾼들 문자가 하루에 무조건 열 통 이상씩 와요. 이게 왜 사기꾼이냐고요? 이거를 제가 사실 다 찾아보거든요.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면 이 사기 범죄 경력 있는지 다 나옵니다. 이 사기꾼들이 제 종목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걸러내려고 제가 한 열 군데 넘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수작업이라서. 그래도 체크 끝나고 바로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려주세요. 네, 뭐 한승이 믿어도 되냐? 뭘 믿고 기다리냐? 네, 맞습니다. 네, 뭐 저 쥐뿔도 없죠. 밈코인 하나 잘 타서 돈 벌었고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시작했고 주식으로 주식으로 이 폐가망신 직전까지 갔다가 딱 천들고 코인으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투자 경험이 좀 있다고 안 쪼랐어요. 뭐 선한기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고 그래도 주식 바닥 좀 굴렀더니 정보는 좀 볼 줄 알아서 정보만 보고 좀 했죠. 그래도 중요한 건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운 좋게 불장 때 잘 탔고 잘 벌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수십 수백 벌 했는데 뭐 누가 돈 벌 일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자기 먹지 다른 사람 알려줍니까? 그래서 나라도 해보자 나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이겁니다. 유튜브 그래도 여러분 좀 웃게 해드리려고 돈도 좀 벌게 해드리려고 나 같은 놈도 좀 운 좋아서 돈 벌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유튜브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게 알려드리고 정보 찾아다 드리는 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진짜 코인 한번 잘하면 진짜 이번 연말에 이 불장이 왔을 때 이번 불장이 왔을 때 인생이 확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한 번만 용기 내서 진지하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연말 연말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9개월 때 최대 불장 찾아오는 패턴 이게 겹치는 거죠. 네. 항상 이때 먹는 거예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AI 코인의 목표가가 지금 여기 한 이 정도 돼요. 1000% 구간인데 최소가 1000%고요. 그 이상은 얼마나 갈지 몰라요. 여기까지는 제가 리딩을 하고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땐 최소 10배는 최소한의이고 더 올라갈 겁니다. 이번 기회는 제발 놓치지 마세요. 못 믿겠다 하시면 그냥 딱 만원만 사두세요. 솔직히 만원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만원이 10만원 되고 50만원 되고 이런 거 보시면 그때 아 이거 한승희가 말한 AI 코인인데 이거 진짜였구나 하고 그때 더 사도 되니까요. 지금 뭔지만 알아두기만 하고 만원만 10만원만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PC였죠. 20년 전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10년 전에는 비트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관심 없으셨잖아요. 뭐 21년도에 도지 시바이누 이런 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면 먼저 사서 100배 1000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지금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 알아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컴퓨터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못 믿으셨으면 이번 AI 제 손 꼭 잡으세요.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따라가면 늦어요. 자,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한승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